주워먹기 다가 김상래의 두 번째 도장. 그는 주워먹을 발자인가 음식은 자꾸 떨어지고 상습적인 주워먹기로 벌금까지 물게 되는데 심지어 몰래 먹다 들키기까지 장훈의 저절한 버티기. 치밀한 전략으로 도전을 시작한 미라. 비장의 무기는 생두부와 불린 미아. 두부 먹어요. 버거 소녀가 아니라 이제 두부 소녀로 불러주세요. 영이 주장한 미라는 향돈과 중간장으로 미리 준비하며 승리를 다짐했는데 잔액 교환의 기회를 놓고 버리는 중간장과 첫 번째 게임 미라 형돈팀 승! 두 번째 게임 초절박살 격파원. 현재 상황 장훈음이팀 18장 미라 형돈팀 8장 격파. 마지막 주장 형돈이 11장 이상 깨야 승리하는 상황. 과연 통돈에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